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탈북민 강제북송 소식에 중국 항조우 아시아 게임까지 발칵 뒤집어진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탈북민 강제북송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외신들의 강력한 주장과 함께 17개국의 강력 서한 또한 현재 전세계 60개의 중국 대사관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하지 말아라 라는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요 결국은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가 항조우 아시안 게임 뉴스가 아니라 탈북민 뉴스가 지금 중화권 특히나 반중국 매체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진핑이가 난리가 났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정송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반중국 매체들인 gtv와 프리덤 데일리 등 반중국 매체들이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 탈북민 강제북송에 역풍을 맞았으며 시진핑이가 강제북송을 자행할 경우 중국은 또 한 번 반인권 국가로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프리덤 데일리는 중국 시진핑 주석 최대 위기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 워싱턴 또한 유럽 등에서 중국 시진핑을 향한 강력한 항의성 소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7개 국 또한 54개 비정국 기구가 시진핑에게 강력한 공개 소환을 보내 현재 탈북민을 강제북송을 할 시에 중국은 또 한 번 전 세계적인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프리덤 데일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 공산당이 중국 항조우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홍보를 하고 있나라며 그런데 전 세계적인 유수의 글로벌 뉴스들은 중국 항조우 아시안 게임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지금 억압하고 있는 탈북민 2,600명과 관련된 소식들을 타전하며 여기에 중국의 위구르 신장 지역 인권 문제도 전 세계적인 유수의 언론사들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 정부는 어떻게 하든 항조우 아시안 게임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하나 오히려 탈북민 강제북송 위기로 역풍을 맞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으며 아시안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탈북민 2,600여 명 정도를 강제북송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 위구르 신장 인권사태와 탈북민 2,600명 인권사태 이에 외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 시진핑 정부와 북한 김정은 공산당 정권에 대해서 비교하며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외신들의 외신들에 위해 속속이 타전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의 탈북민들과 또 미국의 수잔 솔츠 여사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민 강제북송시키지 말라라고 한국 중국 대사관 앞에서 강력한 집회를 벌렸었다라며 이에 전 세계에 있는 60개국 중국 대사관에서도 지금 현재 탈북민들 강제북송시키지 말아야 한다라는 강력한 시위들이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대사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들이 계속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GTV는 아예 제목 자체가 중국의 인권과 시진핑 북한의 인권 김정은 둘 다 공산당 정권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중국 공산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 핵심적인 것은 중국의 항조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강력하게 탈북민 2,600여 명을 강제북송시키지 말라라는 소식입니다 이미 미 국무부도 얼마 전에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강제북송시킬 시 중국 인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또 한 번 형성될 수 있다고 미 국무부도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북한의 탈북민 문제와 북한 김정은의 독재 또 북한 내의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빗대는 것은 바로 김정은과 시진핑입니다 탈북민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거론하는 외신들과 여기에 잔악한 김정은 독재자의 실체 북한 내부 정치범 수용소의 실체 나아가 북한의 최악의 열악한 식량량과 경제난의 실체를 이야기하며 김정은 독재자의 북한이 지금 어떤 충격적인 사항인가라고 외신들은 강조하고 있다라며 이것은 바로 김정은 공산 독재자의 북한의 민낯이며 여기에 만약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가 김정은에게 편승을 해서 탈북민 약 2,600명에서 3,000명 사이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시키면 중국의 시진핑도 독재자 김정은과 똑같은 독재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라며 이미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잘 알고 있는 중국인들이 시진핑을 뭐라고 하는가라며 시진핑은 원래 독재자 김정은도 원래 독재자 이 두 독재자 국가들이 지금 탈북민을 사이에 놓고 서로 밀당을 하는 것에 대해 외신들은 한마디로 중국말로 하면 사자성어죠 그놈이 그놈이다 시진핑이도 독재자 김정은이도 독재자라는 이미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에서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중국 항조우 아시안 게임까지 안 좋은 이미지로 전 세계 외신들은 계속해서 중국 공산당과 북한 김정은 독재자를 연계해서 이야기하며 이 항조우 아시안 게임도 결국은 나쁜 이미지로 계속해서 타전되고 있다라고 GTV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멸공 멸공